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가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이고요. 조금 전에 발략하게 설명드렸듯이 네 가지 파트로 제가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사적 전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위기 풍조와 서적 영역에 호텔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립과 관계 단절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과 불평등에 드러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주민이라든지 인종차별, 세대균 갈등, 지역평화, 종교 간 갈등, 성소수자 혐오, 계층 간 위화감, 공중체 의식 화해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국내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를 둘 수 있습니다. 문화생태계가 위축됐고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재정 여력 부족으로 효율적 대응에 어려움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67조 2천억 원, 일자리 67만 8천 개가 손실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경 폐쇄와 백신 확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림이 끊기고 자국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국제적 이동이 둔화되었고 공조가 약화되었으면서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국 이익 우선 시 백신 및 치료제, 신민족주의가 부상했다고 둘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기반 시술의 충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본,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내부 자료인데요.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치만 말씀을 드리면요. 국립중앙극장 등 5개의 국립공영기관과 중앙박물관 등 문체북 소속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이 사회적 거리딕에서 휴관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4월에 84.2%까지 휴관을 했고요. 피해 상점 9월 30일까지 전연대기에 대한 81% 매출 감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관란 수익 감소도 53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제 국립, 특히 사립관의 경우 400억 원이 넘는 손실 피해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단은 교육체험, 프로그램 취소 등 약 136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편의시설 및 운영 손실 역시 160억 원 정도의 피해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박물관 시설 피해입니다. 아무래도 이 본 레포트는 제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가 그 자료들을 다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 세계 90%, 8만 5천 개 이상의 박물관이 휴관하게 되었고요. 10%의 박물관은 다시는 개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71개 국가가 폐쇄 및 부분 조치가 됐고 11개 국가가 경미 조치 및 무대책으로 굉장히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은 10만 4천 개 기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박물관 80%에서 수익이 감소되었고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40에서 60%가 줄어들었으며 응답자 50%가 국립기관의 보조금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음에 응답하고요. 응답국가 83%가 2020년 문을 닫았으면 평균적으로 155일에 휴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다시 문을 닫는 박물관이 43%에 이르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유네스코 문화다영성협의안 거기에도 올라와 있고요. 유네스코 사이트에도 금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환경 변화에 따라 유럽 박물관 영향입니다. 네모라고 우리나라도 협력망이 있지만 유럽에서도 특히 협력망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 협력망을 통해서 48개국 600개의 박물관을 통해서 어떠한 주요한 특징들이 있는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특징들을 담을 수 있는데요. 소득 손실 및 수익 감소, 특히 입장 티켓이라든지 프로그램 프로젝트 중단, 그리고 긴급 지원 수혜, 그리고 내년 예상에 삭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온라인 지원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온라인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온라인 설비 예산 증액, 기존 직원의 업무 전환 및 온라인 관리로 대폭 증가가 됐고요. 향후 박물관 내 디지털 전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비와 대응 방안 측면에서는 디지털 사용 능력 보급이 두드러졌고요. 디지털 서비스 확산 전략,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디지털 서비스 영향, 그리고 향후 방문객 제이취 전략이 주요한 보고서의 내용이고 설문들이었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환경 변화의 유럽 박물관 영향력에서 저희 방문객 손실이 목격됐을 때 어떤 원인이 있었냐. 관광 여행 감소가 제일 컸고 교육 중단, 그리고 프로젝트 연기가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재오픈 이후에도 주간 수입 손실이 이만큼 나왔다는 그러니까 1,000유로에서부터 10만 유로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 수입 손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티켓에서 쇼핑, 그리고 카페 순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여기 최근에 변화가 가장 어떤 큰 변화가 있냐는 프로그램 중단과 방문객 축소, 그리고 스태프의 재배치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지방, 지역에 따른 이렇게 지원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어느 측면에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고 물어봤을 때 디지털 영역과 그리고 유연한 근무 배치, 그리고 수익 감소 이런 식으로 설문이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우선적인 상황으로는 디지털 구축과 디지털 방문객 연구, 디지털 대응이 제일 많았고요. 또한 온라인 실제적으로 커넥션 데이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콘텐츠, 그리고 팝캐스트 콘텐츠에 대한 증가가 또한 제일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상황 대응에 관한 주요한 특징으로는 수입, 새로운 형태, 디지털 형태의 수입이 가장 많이 형태가 됐고 공간 창조적인 사용이 또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변화를 유연하게 해가지고 재택근무, 그리고 완전 재택 또는 구조 변화를 들고 있고요. 긴급 대응 준비와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도움이라든지 행동강령의 신설, 업무 구조의 유연성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부족에 가장 큰 부족한 기술과 지식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 이해를 가장 주요한 이해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문화예술인 1,200명과 문화재단, 170개 재단을 향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인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인데요. 1차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한 애로사항이 가장 뭐냐.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모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생활비 부담 등이 운선됐고요. 온라인 비대면 참여 경험이 어떻게 되냐에 묻는 거에 따라서 60%가 경험이 없는데 왜 경험하지 않았냐에 대한 이유로는 예술활동에 적합하지 않아서 비용이 없어서 시설이나 경비가 없어서 순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제작, 중개, 송출들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융자 대출,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공모 순으로 나왔고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활용 방식은 녹화 영상의 송출,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뷰밍이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현실 등 활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 관련해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의 애로사항은 뭐냐. 역시 제작비용에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다와 촬영, 음향, 조명, 설비 등 조달하기가 어려웠다.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필요, 온라인 콘텐츠 관련 필요 지원이 무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장비 지원,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수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수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창작준비금 지원정책, 그 다음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실제 수혜를 받은 사업이 없다가 세 번째로 컸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미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원 대상이 까다롭거나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 제도를 몰라서 절자가 복잡해서 그리고 경쟁의 힘에서 순으로 설문이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하고 지원사업이 다양하지 않고 절자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들었고요. 지자체 정책사업의 지원 현황은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지원, 그 다음에 소규모 기획사업 공모지원 및 창작 제작 비용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중장기 위기 대응 방안 필요성입니다. 가장 큰 의견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위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공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제일 컸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 파악과 대책 수립 전달과 소통 활리를 위한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예술인 자조적인 조직 필요성 및 참여 의향과 관련해서는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고요. 참여 의향은 47% 그리고 모르겠다가 33%로 나왔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재단 경제적 여파는 사업 감소, 사업 예산 삭감, 기간 적립급 감소 순서로 나왔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분야로는 문화사업, 행사 축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 운영,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교육 순서로 분야가 조사됐습니다. 향후 확대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는 역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기술 보편화 제도 마련,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대국 및 공감대 마련을 두고 같은 비율로 공모사업 지원 체계 등 예산 구조 제도에 변경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 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문화예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조의 자금 마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단 설문조사에서 경영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에 대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단 대응 매뉴얼 마련이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재단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그리고 변화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 개선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관리 역량 제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직원 교육, 후원 모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단 정립금 관리 등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전망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35%,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다 26%입니다. 그래서 다시 축소된다는 의견 35%에서 실제로 배 이상 향후 확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라는 응답이 70%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 구축, 비대면 사업 계획, 영상 콘텐츠 제작 확대 등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제가 좀 말씀드릴 건 저희 박물관 쪽에서 지금 혁명막 체계가 4개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연구진한테는 현재 박물관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속박물관은 실제로 혁명막에 제일 먼저 연 또는 박물관이고 또 앞으로도 큰형처럼 이끌어주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한번 조사해보시고 발표하시는 것도 이 민속박물관 소속, 또 어느 날 민속박물관 안에는 미술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더 서수되어 있고요. 주요한 논의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관객과 직접적인 대면과 상호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특성상 굉장히 취약했고요. 장기간의 준비 과정과 밀폐된 장소에 대한 최대한의 관객을 동원해야 하는 수익구조, 그리고 예술인의 열악한 소득수준, 사회안정만두라, 그리고 높은 공공우정도와 민간 자체의 대안적 위기 대응 기재 부재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도전의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예술인과 문화전문가에 대한 직접 지원, 보편적인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원조, 그리고 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 기반시설 설비 강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협력 활성화 및 상호발전 도모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것들이 협력망을 통해서 많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협의하고 자립 능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결론을 해서 다양한 보고서들을 통해서 나왔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연구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상적 재난사회에서 전환의 문화예술 정책이 지향돼야 된다. 취약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고려한 균형적인 접근. 이제 대면만이 아니라 비내면도 고려되고 대규모만이 아니라 소규모, 국제, 전국, 지역 단위 이런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공적 투자의 관점이 또한 견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과제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향후 과제가 코로나19 피해의 회복과 정상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모세, 디지털 전환의 연착력을 위한 정책적 대응,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치인식 제고 및 문화다양성 정책 확대,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창작 안정만 강화로 저희 연구진이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부 대응 방안으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피해의 회복과 정상화와 관련돼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과 실질적으로 방역 설비와 함께 시설의 리모델링이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비한 기존 지원 사업의 보안 및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모세기입니다.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 협력망의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의 대응성과 유용성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수단 연구가 지속적으로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의 연착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반 인프라 역량 강화 및 전략적 지원 추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인력 연계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협력 접근성의 확대 및 문화민주주의 구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화가치 인식 재고 및 사회적 문제 접근 확대입니다.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 재고 및 옹호 활동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사회적 정서적 회복, 치유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적이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은 분들도 많고 집단적으로 차별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성 개선 및 창작 안전망 강화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코로나19 전 상태로는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불어서 저희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도 또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공공우정성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제는 자조적인 연대체를 통한 지원으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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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